바다를 다스리는 물을 잡을 수요 우리 사기꾼 났어요 우리 사기꾼 났어요 안녕 우리 평창 진부? 평창 내라 평창에서 보자 내라 아 감사합니다 내가 안전친 챙겨 아니 안녕 아직 안 끝났어 근데 진짜 아 잠시만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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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명이서 변신하잖아. 변신하는 과정 해볼래? 변신하는 과정? 그런 거 있잖아. 바람에 찍히는 새들! 그래, 자연을 찍고 수호천사의 수호천사 야, 넌 바다를 다스리는 바다를 다스리는 정인영수 너희를 사랑한 러블를 드리겠어! 레디! 바다를 다스리는 물의 장량 너희를 사랑한 러블를 드리겠어! 레디! quoi! 벽세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맛있다. 난 그거 같았어. 옥수수빵이라고. 되게 퍽퍽한 그거 생각했는데 괜찮다. 상여자다 상여자. 이거 약간 볶음 같지 않아? 하나의 요리가 된대? 그냥 볶아 볶아. 그러자. 듣고 있는 이은아 씨. 고기 장인. 고기 장인. 불구이. 한번 쳐다봐 주세요. 장래는 뜻입니다. 우리 볶음 라면. 라면 볶음 라면. 짜잔. 수고했어. 많이 달진 않다. 어때 넌 별로지? 수고했어? 알. 알 맞아? 알. 알 잘. 딱. 알. 알. 알아서. 알아서 잘해서. 알아서 잘. 디자이너가 가장 많이 듣는 말.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그래 디자이너한테. 알아서 잘 해주세요. 알아서 잘.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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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깔 맞춰서. 깔끔하게 알아서 잘 깔끔하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딱 깔끔하게. 센 생. 센 생 spooky Ν01 thirteen sence qualquer message 어 신 ACE б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샌스 있게. 피아가 다음 인터넷 패드 요즘에 영업 Purely 하루 primarily 업장에 성공한 점 Sandy 2층입니다. 2층입니다. 뭐가 있나요 인연치? 이불도 없어요. 와 이불도 없어요?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한번 저의 뷰 좀 볼까요? 뭐라고 요즘 따라라라라 아니요 뭐라고? 빠밤. 빠밤. 외부에서 문을 닫으면 자동 잠금이 되어 밖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닫지 말아라. 인형이 밀어버린다. 여기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오 쉬운데. 저희는 주차장 뷰입니다. 우와 여기 뭐야? 타고 있는 거야? 어 뭐야? 우와 셀프티스인 것 같아. 윤희들 여기 썰매장도 있어. 뭐야 바로 산이네? 우와 아침 예쁘겠네. 여기 노을 봤으면 진짜 이쁘겠다. 그러네. 짠. 조식 먹으러 갔다 올게요. 여덟.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쏙 큐트해! 너 자꾸 야호 해 넌 무야호 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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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하 우주 여캔 남 played 여캠 흰색 unto 사용하시 두가지 프리마 브레이크 잡아주세요 네 네 주방하실게요 네 당기면서 천천히 오시고 살짝만 풀고 내려올게요. 가세요. 왜 저리 비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